보호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방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은요 5월달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다시 한번 출시가 되었어요 유사함 진단비 무려 5천만원이에요 자 저번달에 유사함 2천만원 보험료원 15,000원 2만원에 가입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중복가입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요즘에 20대 30대 부동의 1위가 뭐죠 바로 갑상선암이죠 그 외에 기타피부암 경계속용량 제자리암 정말 많이 걸리죠 또한 대장전망암까지 이런 부분들이 단돈 2만원에 유사함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 보호망 어떻게 단돈 2만원에 유사함 5천만원이 가능해? 네 저 보호망이 바로 알려드릴게요 유사함 5천만원 단돈 2만원으로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갑상선암 암 주요 치료비 천만원씩 연 1회로 5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찐찐 특약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특약은 진단비가 아니고요 갑상선암 주요 치료비 약관이에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을 받고 우리가 암은 진단받고 그냥 평생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보험금 지급 대상 기간 내에 그러니까 진단일로부터 5년까지만 보장이 되는데요 원발암, 최초암이든 다시 전이가 됐든 재발이 됐든 아니면 잔여암이 남았든 모두 다 진단일로부터 5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암 주요 치료비에요 암 수술이나 항암방사선 치료나 항암양무치료 이 셋 중에 받는 경우에는 연간 1에 한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매년 암 수술이든 항암방사선이든 약물치료를 하면 5년간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사천만원, 오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25년 5월에 가입하고 진단받았어요 천만원 나가고요 2026년 5월부터 27년 5월까지 또 천만원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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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원 최고 5천만원까지 누적 없이 연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연간 1회로 최대 5천만원 정액 지급이 되기 때문에 암수들이든 항암방사선이든 약물치료든 몇십만원, 몇만원 나와도 일단은 7원만 받으면 정액 지급, 천만원씩 5회 5년 동안 5천만원씩 업계 누적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회 보장금액은 천만원으로 보장이 되고요 보험료는 단돈 얼마예요? 2천원대 이 특약 자체는 보험료가 2천원밖에 안 돼요 하지만 최소 보험료가 2만원이기 때문에 2만원으로 구성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주요치료비 핫한 담보를 올인원이에요 여기다가 암주요치료비 1억이죠 일반암 그래서 암주요치료비 1억과 그 다음에 기타암과 갑상소암 이런 부분 천만원 같이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상급종합병원 암보장플랜까지 같이 넣으시면 더 미친 대박이라는 거죠 자 통계로 보는 플랜포인트예요 암환자의 62%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해요 저 같아도 제가 암환자예요 제가 동네병원에서 해야겠어요 종합병원에서 하겠어요 유명한 교수님한테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겠죠 물론 요즘에는 의사분들이 파업하고 또 이렇게 여당이랑 싸우면서 여러가지 좀 이렇게 힘든 부문도 있지만 일단은 의사님들이 요즘에 뭐 주 1회는 휴진한다고 하잖아요 빨리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간병이 공고 비율도 상급종합병원 38.1% 종합병원은 32.8%라는 거죠 평균 입원일수도 담도암은 16일 정도 방간암은 15일 그나마 오랫동안 입원하는 거예요 최장암은 9일 대장암은 8일 위암은 몇일인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도 6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초기라건지 4일 입원했어요 3석 우려해서 그리고 바로 통원시키더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입원과 수술, 간병 빠짐없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종합병원 암 주요치료비죠 종합병원이든 상급종합병원이든 그 이상은 1억까지 1억까지 5년간 5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간병인 사용일당 DB가 간병인 사용일당 반의 반가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메르츠도 이번 달에 5월달에 많이 내려갔는데요 15만원 간병인 사용일당도 질병과 입원일당 간병인 5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요한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원 7만원에서 3만원 더 올라갔네요 거기다가 종합병원 1인실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합산해서 60만원 웬만하면 요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100만원 매회 그리고 암수수비 100만원 이렇게 넣으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거의 3만 5천원 정도 60세 기준으로 5만 1천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적으로 넘어갈게요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40세 여성 왜 남성은 하고 맨날 여성만 해요 70% 제 고객의 70% 구독자의 70%는 여성분이니까 제 매미죠 그리고 70%는 또 50대 이상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저 보호망이요 유삼 5천만원 플랜 최저 보호료 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또 연계조건 없고 어깨 누적을 안봐요 상해삼아 일단 간편보험입니다 3, 5, 5 요즘에 보금청구 많이 하시면 잔병치대 많이 가시면 중대질병 많이 걸리면 고혈압 당뇨 있으면 거의 다 간편보험밖에 가입이 안되잖아요 상해삼아 2천만원 최소로 넣어들었어요 보험료 납입면제 넣어들었고 그 다음에 암 주요치료비 유삼 제외죠 그래서 100만원 넣어들었어요 이거는 일반암이에요 일반암 일반암으로 100만원씩 5년간 준다 물론 최고 2천만원까지 넣으면 되겠지만 100만원인데 1천만원 넣으면 18,000원 되겠죠 2천만원이면 3만6천원이에요 보험료가 드럽게 비싸 드럽게 네 그리고 기타피부암과 갑상소암 이게 오늘 주요 핵심 포인트죠 기타암과 갑상소암 물론 경계선 종량과 제자렛은 보장이 안되요 이 두 마리의 기타피부암과 갑상소암만 1천만원까지 보장을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5년간 5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저번달까지만 해도 최소 이게 400이었어요 근데 이번달에는 5월 2일 오늘부터 따끈따끈한 신사품인데 400이 아닌 한시적으로 1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언제 막히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물론 DB만 판매가 되고 다른 보험사도 나중에 쫓아 할 수도 있겠지만 유사암 진단비 저번달에 KB든 메리치든 롯데든 거의 통화암보험에 어떻게 했죠 통화암보험에 우리 12대암이나 아니면 삼성아지 같은 경우는 두경부암 1억을 넣고 나머지 100만원 다운 시키고 유사암만 2천만원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DB손해보험은 맨 마지막 날 하루밖에 판매가 안됐어요 그래서 너무 열봐서 건지 이번달 유사암 진단비 지금 이렇게 지금 천만원으로 암 주요치료비가 천만원까지 연계없이 보장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됐죠 좀 더 확대할까요 요놈의 천만원 근데 갑상수암과 그 옆에 보시면 기타 피부암만 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저번달까지 말해도 400밖에 가입이 안됐어요 이번달에는 연계없이 천만원 단독적으로 가입이 된다 자 그러면 갑상수암이나 기타 피부암 진단받으면 방치해두나요 아니에요 암수술 혹은 항암치료 네 항암치료 혹은 뭐라 하죠 항암방사소 약물치료 하죠 이 셋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당연히 암에 걸리면 이 셋 중에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만 해도 천만원 병원비가 몇 십만원 나오든 몇 백만원 나오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치료받은 그 자체적으로 천만원씩 나온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받았어요 또 받았어요 그러면 최고 5년간 5년간 총 얼마죠 5천만원 지급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그거 외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피부암과 갑상수암 치료비 그래서 10만원씩 지원받고요 종합병원 종합병원 천만원씩 1억 요거는 일반암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가입할 때 갑상수암도 기존에 200만원 400만원 가입하신 분들은 억울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 달 한시적으로 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암 유사암 치료비도 역시 10만원 최소보험료가 2만원이라 있잖아요 2만 393원으로 40세 여성기준으로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다 355 보험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어떻게냐 50세 50세 표준체예요 50세 여자 표준체 그래서 역시 20년남 90세 비갱신형 여기 보시면 알고 있으시다시피 상해산 상해산 후장에 2천만원 넣어들었고 그리고 일반암 일반암으로 진단받고 내가 항암방사소약물치료비 아니 내가 중입자치료 했어요 내가 전립사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사암 걸려서 중입자치료 했어요 5천만원 나왔으면 내가 먼저 병원비를 쓰고 그 다음에 5천만원 청구하면 5천만원 실손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키트로타 일단은 약물치료 했어요 한 번만 550만원 근데 12번을 했어요 6천만원 나왔으면 6천만원이나 또 예를 들어서 암수술했다 그래서 8천만원 나왔다 1년 안에 365일에 천만원 구간별로 1억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8천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약물치료했다 5천만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걸로 치료했다 항암방사소유나 약물치료나 수술했다 그러면 계속 5년간 근데 내가 전의가 됐어요 또 받아요 진단론 부터 5년까지 원발이든 재발이든 잔여암이든 잔존암이든 모두 다 보장을 1억 곱하기 5년동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기타피부암 갑상소암 치료전비 10만원 암치료비도 나오고요 밑에 기타피부암과 갑상소암 진단받고 암수술이나 항암방사소이나 약물치료받으면 역시 5년간 5년간 최고 5천만원 자 이 상품은요 기존의 유사암 진단비나 일반암 1억 2억 3억 사업 가입에도 누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단비가 아니고 치료비기 때문에 50세 여성 표준체 기준으로 2만 29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50세 역시 여성인데 좀 전에는 표준체였죠 이번에는 355 유병자에요 유병자 유병자 보험 일단은 역시 표준체와 동일하게 최소 보험료가 2만 429원 아까전에 2만 2백원이었죠 표준체는 200원밖에 안올랐습니다 담보가금은 틀리냐 물론 상해사망이 100만원이에요 아까전에 표준체는 2천만원이었죠 그 차이외에 다 똑같습니다 암 주요치료비 일단은 100만원 넣어드렸구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타피부암 갑상수암 그래서 5년까지 5년까지 보장을 1천만원씩 5년간 암수술이든 항암망사소이든 약물치료든 한 번만 몇십이든 몇만원이든 몇백만원이든 의료행위를 받으면 1천만원 일시금으로 5년간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종합병원 암치료비는 종합병원 이상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은 안되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수술하고 치료비용이 나오면 1억까지 5년간 최고 5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타피부암 암 갑상수암 치료비 지원은 10만원 그리고 암 치료비 간편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2만원으로 아주 저렴한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잘 못 치고 두 사람은 도난 역사 5.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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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